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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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 말 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. 안 맞는 사람? 네. 죽이고 살리는 띠통화. 그러니까 또 죽이고 살린다고 말하기 같은 그 말 너는 자체가 좀 그렇다. 죽이고 살린 것까지는 없고 기왕이면 부딪히지 않고 안 만났으면 좋은 사주 그렇다 해서 다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성격상 또 차이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자, 보자. 쉽게 해서 첫 번째, 말띠하고 쥐띠. 말띠하고 쥐띠하고 진짜 안 맞아요. 춤과 춤살이 꼈어. 죽이고 살리는 적이지. 말하자면 내가 상처를 입느냐, 상처를 입히느냐. 그것은 모든 일이 가세가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말띠,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말띠여자란 말이야. 그러면 남자가 쥐띠야 그러면 더 안 맞지. 그리고 쥐띠는 밝은 거라 했는데 말띠는 밟으려고 그러거든. 여자가 말하자마자 쎄지. 특히 백말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왜 안 되냐. 서로 하나가 죽어야 연이 끝나는 거야. 그러면 미리 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르고 교제를 하면서 넘어갔지만 보인들이 벌써 새기다 보면 자꾸 싸움이 되고 티둥거려지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러면 결혼하면 괜찮겠지 하고 하지를 말고 그 결혼에는 금물 안 했으면 좋겠어. 왜? 내가 이미 갔다가 내가 화약을 두르고 불 속으로 떼어 들어간다고 할까? 그렇게 안 좋다니까 강력히 말리고 싶은 게 말띠하고 쥐띠예요. 특히 백말띠하고. 백말띠하고 진짜 안 맞아.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 그렇다고 보면 또 띠끼리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야 하고 또 서로가 그럴 수도 있잖아. 그런데 이해를 해가면서 한 사람이 져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굴곡은 있지. 굴곡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. 서로가 상처가 있고 헤어지는 것보다 안 만나고 절중해서 그걸 지켜나가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에 또 만나가지고서 큰 화근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꺼려하는 문제가 되거든.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방해를 놓을 것이고 누가 갔다 나가서 맞벌이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자꾸 이제 구설이 다를 것이고 뭐 부부간의 화합도 화합이지만 주변에서도 자꾸 이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. 그러면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을 낳아서 그러나 이건 아니고 둘이 문제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손하고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만일에 안 맞는 사람이 그렇다면 충사를 부딪히지 않게 이거 해결 방법은 푸는 것이에요. 뭐 여기 청악만 신당에서 풀면 더 좋겠지만 또 이제 다른 데서라도 아시는 데 있으면 거기서 꼭 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부적도 있는 것이고 살을 갖다 풀어서 또 평생 뭐 이 살부를 지니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. 서로가 갖다 상처를 입고 뭐 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그거를 좀 말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말띠하고 소띠.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 말띠가 뭐 이 쥐하고 충살이 꼈었거든요. 말하자면 상충살이 꼈는데 올해는 또 소하고 말하고 또 안 맞아. 원진이 껴버린 해야 올해가.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이 해년을 잘 넘어가면 괜찮단 말이야.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. 원인살이 뭐예요. 원스끼리 만나는 거 쉽게 그러잖아.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지.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서로가 같은 저기로 봐서는 순해. 순하고 그런데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업 관계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요. 나를 갖다 앞에서 생각해주고 서로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서 말띠가 됐든 솔띠가 됐든 배신을 하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랬네 어렸네. 후회받죠.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야. 그때는 깨끗하게 그냥 잊어먹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. 또 원숭이띠. 말띠하고 이제 원숭이띠. 근데 다행히 말띠하고 원숭이띠는 그냥 원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충살이 없고 원진살이 없어요. 근데 특히 이제 말띠 4월 생일이나 잔나비띠 4월 생일은 절대 안 돼. 이게 충살보다도 더 무서운 게 4월 생들이야. 같은 4월 생들. 특히 엮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누가 갖다 다쳐도 크게 다치고 병 수발을 해야지 되고 말하자면 이런 사주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딸은 말띠하고 짓띠하고 또 소띠하고 말띠하고 보다도 더 맞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서로가 다쳐서 불구가 되는 이런 사주도 들어 있거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둘이 상충이나 뭐나 낀 거는 없어. 그런데 이제 원숭이하고 말하고가 안 맞고 서로가 내 자랑으로 하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지는 거거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잘 피해가갖고 이 세 띠만 잘 피해가면 그 나머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도 다른 띠 만나도 부딪치던데요. 이거는 생일 따라 틀려요. 시 따라 틀리고 뭐 1월 생일이냐 2월 생일이냐 조금씩 차이는 있어. 그런데 피리 진짜 꼭 말한다면 극과 극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니야. 죽이는 띠란 말이야.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혹시 만나게 되면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.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띠하고 꼭 안 만난다고는 보장 못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살이나 충이나 잘 풀어내가지고 내 조상에서 이 가정들을 갖다 한 쌍의 부부로 연을 맺을 수 있게끔 내 조상에서 풀어주고 살을 푸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갖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고요. 가정가정 다 성불받으면 좋겠습니다. 청한완신이였습니다. 전원광복음